네 안녕하세요 조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화면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편집기능들이 존재하고 있는 캠타시아 스튜디오에 대해서 시리즈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화면 캡쳐를 어떻게 하고 포인트 같은 거 형원색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캠타시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도 영상도 캠타시아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녹음을 하고 있죠 보통 유튜브 편집을 할 때 전문가 분들 같은 경우는 어드브이 프리미어를 사용합니다 저도 이것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동영상 편집도 하고 전자책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예전에 초기 버전에는 사용을 했는데 지금 버전은 좀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집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동영상 편집, 인터넷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프리미어를 먼저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강의를 할 때는 프리미어까지는 필요 없다 캠타시아를 가지고 하면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효과를 여러분들이 좀 하고 싶다 전문가적으로 뭔가 인트로 영상 같은 경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자막들을 좀 멋있게 만들고 싶다고 하면 프리미어가 필요하는 건데요 사실 프리미어는 너무나 전문가적인 수준이어서 저도 이제 저희 디자인한테 조금 맡겨서 이렇게 영상들을 좀 편집을 하곤 합니다 아니면 최근에 유튜브에서 많이 소개되는 것이 바로 곰프로입니다 이것도 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곰프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곰프로도 저도 몇 번씩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막 같은 어떤 필터 효과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 다 캠타시아로 기본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캠타시아에 대한 활용법들을 알기 전에 우선 캠타시아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제 구매를 여러분들이 하고 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글에서 캠타시아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은 이제 국내 총판되는 사이트로 가요 근데 거기서 보지 마시고요 영어로 캠타시아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이트 현재 캠타시아 있죠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온 제품 중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쓰는 것들은 바로 이제 스네집이라고 스네집이라고 이거는 스냅샵을 하는 화면 캡처 도구이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타시아를 구입을 할 때 번들로 또 구입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토어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들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프리로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라이센스를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비싸다고 하면은 비싼 거예요 캠타시아 하나가 지금 현재 273다는 게 우리나라 돈이 약 한 3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특정한 우리가 2019년도 거를 샀다 그러면은 2019년도 거의 버전에서만 이 정도 가격이고 업그레이드를 하려면은 또 일부 돈을 더 주고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스냅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크린 캐쳐하고 스크린들을 이제 좀 레코드 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레코드 기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편집을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면은 캠타시아를 사용을 하시라고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두 개를 이제 번들로 해가지고 사용한다면은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죠 그래서 저도 이걸로 이제 구입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스냅기나 캡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동영상을 만들 때 추가적인 어떤 기능들 부가적인 것들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또 더 많은 돈을 이거는 이제 1년마다 라이센스입니다 저도 이거는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아직은 구입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영상 편집에 그런 사업들을 한다거나 온라인 강의를 좀 많이 찍는다면은 뭐 이것들도 구입을 하셔가지고 좀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라이버리 같은 경우에는 그 활용법에서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셨다면 이제 바이 나우를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특정한 그런 업그레이드나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부 더 돈을 조금 더 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거나 그런 그런 가격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 가격이면은 개인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꼭 그 유튜브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컨설팅을 하다보면은 이제 고객들이 여기에 그 우리가 재현하는 그런 화면들 지금 현재 진단하고 있는 그런 화면들을 똑같이 재현한 동영상들 아니면 교육 동영상을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 촬영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폰으로 모바일로 찍어가지고 뭐 곰프로나 아니면 프리미어를 좀 사용할 수 있으면은 그거를 사용해서 편집을 해도 되는데 화면 캡처에는 적당하지가 않아요 두 개다요 물론 이제 곰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면 캡처하는 프로그램들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를 인코딩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들을 하다보면은 이렇게 화질이나 그런 것들이 유지되는 것들은 캠타시아가 최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목적에 따라서 내가 이제 화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어떻게 웹캠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뭔가 편집을 좀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캠타시아를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캠타시아에 대한 제품들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무료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프리로 30대 1을 어느 정도 사용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더 좋다라고 한다면은 구입을 해서 저의 강의를 좀 따라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